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나게 달려나가는 버스 안에서는 할머니 나는 사람 왜 그리 많아 난 모른 아줌마 무릎 위에 나를 앉을 땐 괜히 부끄럼 일잖아 오늘 할머니 손잡고 장둑에 신바람 났지 이름도 모를 수많은 물건이 장소에 펼쳐져 있어 할머니 산남을 팔아 호미를 타고 내게는 멋진 그림 운동화를 타렸어 때릉이 내 동생 좋아하는 사탕을 댄 군침이 입에 골잖아 장에서 나오는 버스 안에서는 할머니 품삼이 들었나 봐 신나게 달려나가는 버스 안에서는 할머니 나는 사람 왜 그리 많아 만 모른 아줌마 무릎 위에 나는 앉을 때 괜히 부끄럼 일잖아 장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할머니 품삼이 들었나 봐 신나게 달려나가